암베이가 있어 암베! 뭐 있는거 같은데 여긴가 스타트 고 공포방송 넘버원 지금은 또마시대 가자 오늘은 뉴베로 신속히 도와라 팔로우 팔로우미 점포한데 점포도 안돼 신발다 뭐지 안그냐 잠깐만 잠깐만 문지기처럼 여기 서있었던건 뭐지? 여기 너는 잘 모르겠냐? 네 잘 모르고 싶다는거지 여기 문지기처럼 서있었었네 와..잠깐만 네 저기도 그러네 저쪽도 서있었네 저자리 저쪽도 서있었네 딱 저자리에요 여기 저쪽도 서있어보겠는데 서있어 사이루 오..이구 무서웠을겄다 여기 계세요 무서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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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저거 딱 저 자리인데 아까 내가 말했잖아요 여러분들 저 자리에 키는 서 있었다고 저거 뭐야 저거 고양이.. 고양인가 저거 고양인갑다 저거 뭐야 뒤에 어둠소 뭐야 개야 아니 거의 고양이 안좋은 곳 있어 다 고양이 고양이 서울이야 고양이기 때문에 고양이 무서운 거 저거 안에도 엄청 깊네 검게 잠깐만 여기 빠져보면 우리 좆대가 다 힘이 없어 힘이 없어 군대군대 밟고 들어간다 여기가 빈 데 있어 목구민이 잠깐 목구민은 뼈가 지금 밟은 쪽으로 밟아 여기가 깡깡한거 같고 그래도 조심해 폭 빠져오면 젖 된다 들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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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깜짝이야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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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여기 기싱 멀카락인줄 알았어 우와 우와 우와.. 방이.. 눈이 겁나 이만 있어 quasi 상승차 현관분 이구먼 와.. 형광등! 저 위에서 파신 것 같은데..? 저 위에서 파신 것 같은데..? 와.. 근데.. 저 높이에서 떨어지면 깨져야 정상 아니에요? 여기 장판이라도.. 두꺼운 장판이라도 깔아줬다고 모르는데 지금 밑에는 시멘트에요 시멘트! 여기서 떨어지면 안 깨져버리네 와.. 캔 무서워 죽었다 지금 와.. 진짜 시키는 날이에요 진짜 와.. 가져나가.. 가져나가.. 조심히 더 안 떨어져 있을게 왜 이렇게 떨어져 있을게 지금 떨어져 있을게 조심히 와.. 개.. 아.. 핸띠가 물어봐도 안된다 그래.. 이상한 소리가 안 들려.. 지금 막 이상한 소리가 안 들려.. 이렇게 넘게는 소리가 나고 봐.. 괜히 이상한 소리 안 들려.. 오.. 깜짝이야 여기다 또 문이 있네 뭐야? 어디야? 여기 사이에 뭐야? 저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근데.. 저기는 물을 테이프로 다 이렇게 붙여놨어 지금 아.. 잠깐만.. 테이프로.. 어디에.. 뭐야..? 테이프로.. 저기 저기 저기.. 와.. 휘청백 깨졌다 어? 뭐야? 깜짝이야 와.. 봐봐.. 형님 왜.. 여러분 여기 다락방인데 그냥 다락방이어서 놀란게 아니라 저기에서 뭔가 기운이 막 나와 지금 이거 다 거미줄 거미줄 지금 그냥 다락방이어서 놀란게 아니라 뭐야? 뭐.. 있는데..? 뭐 있어..? 이 기운이 뭐야..? 여기 뭐 있는 것 같은데..? 여기인가..? 아니.. 아니.. 뭐야..? 뭐야..? 잠깐만 더 뭐야..? 잠깐만.. 뭐야.. 어디가..? 뭐야.. 어디..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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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락방을 봐보자 타락방.. 아깝지만 어쩜 틀린지 또.. 와.. 거미줄.. 와.. 들어갈 수 없네.. 응.. 와.. 타락방도 궁금해하시니까.. 와.. 카메라가 가나요? 응 여기까지만.. 와.. 됐어.. 됐어.. 와.. 뭐야.. 우와.. 거미줄.. 뭐야.. 계속 밖에 못 돌아다녀.. 여러분 일단 여기까지만.. 와.. 밖에 지금 뭐가 계속 막 터와.. 오.. 깜짝이야.. 와.. 와.. 깜짝이야.. 와.. 앞에 뭐가 있는지 깜짝 놀랐네.. 커튼은 왜 이러지.. 와.. 깜짝 놀랐네.. 와.. 깜짝 놀랐네.. 내가 한번 들어볼게 한번.. 와.. 주위에 너무 있다.. 와.. 주위에.. 뭐야..? 와.. 뒤에 뭐야..? 왜그래..? 누구야..? 누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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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나 무서워.. 나 보습.. 누구야? 누구야? 쟤 누구야? 쟤 누구야? 쟤 누구야.. 시야.. 시가.. 뭐야? 형님 이거.. 뭐야? 누구야? 어? 어? 무거워 저기 와.. 진짜 으아.. 뭐야? 으아.. 오오오오 오이소이니? 없어 없어 지금 뭐해? 지금 뭐해? 지금 뭐해? 지금 뭐해? 미쳐만나 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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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해! 이상해! 안 때려! 이상해! 왜 자꾸.. 이상해! 자꾸 우리를 여먹어보네 또 왔다! 이쯤이.. 지금 머리에요 이쯤이 체격으로 봤을 때는 남자인데 너.. 거기 뒤에 있지 말고 얘기 좀 한 번 해보자 왜 자꾸.. 엇.. 뭐.. 엇...... 가지마!! 왜 가? 다시 가 다시! 얘기 하고 싶은 것 같긴 한데.. 가지 말고 뭐해? 왜.. 여기 있어봐봐 가지마라니까 빗내려줄게 알았어 빗내려줄게 빗내려줄게 뭐야? 빗내려줄게 모독이 형 가? 가라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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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금 봤어 여자여자여자 책이 남자인줄 알았는데 다이어트 알려줘 여자여자여자한테 체격이 좀 있는 여자 저기 한번만 더 가보자 여러분들 저기 한번만 한번 가서 확인해보자 저기 앞에 아무것도 없는데 왜 자꾸 여기를 갔다 갔다 하는거지? 왜 자꾸 여기를 갔다 갔다 하는거야? 나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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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독 좋아요 알람개짱 부탁드려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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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